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작가 라빈데라나트 타고르의 단편소설, 아기 도련님입니다. 타고르는 1861년 인도 켈코타의 저명한 브라만 가문의 15명의 자식 중 1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913년에 시집 기탄잘리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0분 아니라 소설, 희곡, 평론, 작곡에도 능했는데요. 오늘은 그의 단편소설인 아기 도련님이라는 작품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참 아팠는데요. 타고르의 아기 도련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기 도련님 타고르 1장 라이차란이 주인집에 하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이가 12살이었다. 그는 주인과 같은 계급에 속해 있었으나 집안의 몰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주인은 그에게 어린 아들을 길러달라고 맡기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소년은 라이차란의 품을 떠나 학교를 갔다. 그리고 또 대학을 진학하였고 대학을 마친 뒤에는 사법계에 나가 일을 보게 되었다. 결혼할 때까지는 라이차란이 유일한 그의 시종이었다. 그러나 아누쿨이 결혼한 후로는 라이차란에게 주인이 한 분 더 생긴 셈이었다. 아누쿨에게 기울이던 정성은 이 새로운 부인에게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부인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비롯되었다. 아누쿨은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리하여 라이차란은 그의 아낄 줄 모르는 정성으로 곧 이 아이를 보살폈다. 그는 어린아이를 늘 품에 안아 흔들어 올리고는 어울리지 않게 어린아이 말을 흉내내어 부르곤 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비비고는 다시 웃으면서 떼어놓았다. 어린아이는 곧 기어다니고 문지방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라이차란이 잡으러 가면 심술굳게 웃고 소리를 지르면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달아났다. 그는 아기의 재롱을 보면서 그 영리함에 감탄하여 여주인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기는 장차 훌륭한 판사님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적들이 찾아왔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것도 라이차란에게 있어서는 한 획기적인 사건처럼 생각되었다. 아기가 아버지를 빠빠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마마라고 부르며 라이차란은 찬나라고 부를 때 라이차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변화를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라이차란은 아기와 함께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를 들면 그는 입에 고삐를 물고 발로 뛰어나가며 말로릇을 해야 했으며 또 아기와 씨름을 해야 했다. 만약 이 아기 씨름꾼의 기술에 마침내 졌는데도 나자빠지지가 않는다면 아주 큰 고함을 들어야 했다. 그 무렵 아누쿨은 파드마 강뚝에 있는 한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켈코타를 지나가는 도중에 그는 아들에게 사땡의 조끼도 사주었고 금수를 단 모자며 몇 개의 팔찌와 발목 장식도 사주었다. 라이차란은 아기와 산책할 때면 의뢰 이러한 것들을 꺼내서 어린 아기에게 입히고 뽐내며 산책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장마철이 왔다. 날이면 날마다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거창한 뱅과도 같이 굶주린 강은 높은 집들이며 마을이며 논밭을 삼켜버리고 그 홍수로 큰 풀들이며 사주에 서 있는 목황마들을 뒤덮어 놓았다. 이따금씩 강뚝이 무너지느라고 쾅 하는 소리가 났다. 큰 강의 끊임없는 함성은 아주 멀리서도 들려왔다. 급히 밀고 내려가는 수많은 거품대들은 강물의 빠름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드디어 오후에 비가 개었다. 날씨는 구름이 끼었지만 냉랭하고 상쾌하였다. 라이차란의 어린 독재자는 이런 오후에 들어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았다. 아기 도련님께서는 수레로 기어들어갔다. 라이차란도 손잡이 사이에 들어가 천천히 강뚝의 논에 이를 때까지 끌고 나갔다. 들에는 사람 하나 없고 강에는 배 한 적 없었다. 강 건너 저편에는 구름이 서편을 향해 갈라지고 있었다. 지는 해의 조용한 의식은 불타오르는 찬란한 광명 속에 나타났다. 이 고요한 경지에서 어린 아이는 불현듯이 손가락으로 자기 앞을 가리키며 찬나 예쁜 꽃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강뚝 가까이에 있는 카단바 나무에 꽃이 만발해 있었다. 아기 도련님은 탐내는 눈으로 꽃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라이차라는 아기의 뜻을 알 수가 있었다. 바로 조금 전에 그는 꽃뭉치로 조그만 수레를 만들어 주었었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는 이것을 끈으로 매서 아주 재미있게 끌고 다녔기에 라이차라는 온종일 곧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는 말에서 호의하는 사람으로 승진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라이차라는 이날 저녁에는 진흙 속 무릎까지 철벅이며 꽃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맞은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쳤다. 와 저것 봐요 아가 저 새 좀 봐요. 그러면서 온갖 괴상한 소리를 다 내며 그는 나무로부터 재빨리 수레를 밀고 갔다. 그러나 장차 판사가 될 팔자를 타고난 어린 아이는 그리 쉽사리 포기할 리가 없었다. 더구나 그날 따라 어린 아이의 눈을 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또 거짓 새소리가 언제까지나 어린 주인을 속일 수는 없었다. 어린 주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데다가 라이차렌의 지혜도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좋아 아가야 하고 그는 말하였다. 수레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예쁜 꽃을 꺾어올 테니 정말 물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무릎까지 바지까랑이를 거뒀다. 그리고는 질퍽질퍽하는 진흙 속을 걸어 나무 있는 데로 건너갔다. 라이차렌이 떠나간 순간에 어린 주인은 수레에서 내려서는 가지 말라는 물 쪽을 향해 갔다. 아기는 물이 흘러 내달리는 것을 보았다. 마구 흘러가는 물결은 마치 말 안 듣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어느 더 큰 라이차렌한테서 달아나는 것 같이 보였다. 이들의 장난을 보자 어린아이의 마음은 흥분되고 또 불안하였다. 아기는 강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가다가 그는 조그만 막대기를 집어 강뚱 너머로 기울이고 낚시질 흉내를 내었다. 장난꾸러기 강의 요정들은 그 신비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어린아이를 자기들 놀이터로 초대하는 듯이 보였다. 라이차라는 나무에서 꽃을 한 움큼 꺾어서 옷자락에 담아가지고 돌아오며 얼굴에 주름 잡힌 미소를 띄었다. 그런데 수레에 와보니 어린아이가 없지 않은가. 수레 뒤를 보아도 어린아이가 간 곳은 없었다. 처음 겁이 나는 순간은 피가 오싹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눈앞에 온 누리가 마치 어두운 안개와도 같이 헤엄을 치고 도리질을 하는 것이었다. 찢어진 가슴속 깊이 쬐는 듯한 고함이 일었다. 아가 아가 아가야 그러나 찢나 하는 대답 소리가 도무지 들리지 않았다. 심술 굳게 웃으며 대꾸하는 어린애도 없었다. 자기가 돌아왔다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외마디 소리도 없었다. 오로지 강만이 철복이고 콸콸거리는 소리를 내며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강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린아이 하나 죽는 따위의 사소한 일에는 참견할 여유도 없다는 듯하였다. 저녁이 지나감에 따라 라이차란의 안주인은 몹시 불안하였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어 사방팔방으로 찾아보았다. 모두들 초롱을 들고 나가서 마침내는 파드마 두가지 가보았다. 거기에 가보니 라이차란이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며 마치 폭풍과도 같이 절망적인 비명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아가야 아가 아가야 이었 이었고 이들이 라이차란을 데려오자 라이차란은 안주인의 발밑에 엎드려 넘어졌다. 모두들 그를 뒤흔들며 질문을 하였다. 어린아이를 어디다 두었는지 거푸 물었다. 그러나 오직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뿐이었다. 누구나가 파드마강이 어린애를 삼켜버렸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의혹이 머리를 스쳐갔다. 그것은 이날 오후에 집시 한때가 마을 밖에서 보였으므로 의심은 자연 그들에게 갔다. 어머니는 미칠 듯이 슬펐기에 라이차란은 라이차란 자신이 어린애를 훔쳐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녀는 라이차란을 조용히 불러서 애타게 간청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라이차란 영감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오 내 자식을 돌려주세요.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으니 내 자식만은 돌려주세요. 라이차란은 오직 이마를 치며 대답을 다시 할 뿐이었다. 여주인은 그를 나가라고 하였다. 아누쿨은 아내가 부당한 의심을 품는 것을 보고 아내를 타이르고자 애써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항의도 해보았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가 그런 죄를 저질러야 한단 말이오. 그러면 아내는 오직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아기가 금폐물을 몸에 지니고 있었거든요. 누가 하나요? 그 후로는 아내를 타해를 도리가 없었다. 2장 라이차란은 자기 고향의 마을로 돌아갔다. 이때까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또 이제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해가 다 갈 무렵에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고는 그만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 갓난아이를 보자 라이차란의 가슴에는 억누를 길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의 마음 뒤에는 어린 주인 대신에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또한 생각하기를 주인의 어린아이에게 일이 일어난 후에 자기만이 자식을 낳아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갓난아이의 어미노르스를 하는 홀로 된 누이가 아니었던들 어린아이는 오래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차란의 마음에 차차 변화가 생겼다. 신기한 일이 생겼다. 이 어린아이는 차츰 기어다니고 얼굴에 장난기를 띠며 문간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이놈도 역시 살살 피하는 대는 놀랍게도 영리한 재주를 보였다. 그 목소리며 웃는 소리 눈물 몸짓이 모두 주인 아기와 같았다. 어느 땐가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그의 심장이 방망이지를 치기 시작했다. 마치 그 옛날의 주인 아기가 어디선가 알지 못할 저 세상에서 찬나를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 듯 하였다. 파일라는 말을 빨리 시작하였다. 파일라는 갓난아이에게 라이차란의 누이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역시 갓난아이 말소리로 빠빠 마마 소리를 배웠다. 라이차란의 귀에 익은 이 소리를 듣자 갑자기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 했다. 주인 아기는 찬나를 잊지 못하여 그의 집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첫째 새 아기는 그의 주인 아기가 죽은 후에 곧 태어났다. 둘째 자기 아내는 중년에 가서 아들을 낳을 만한 공덕을 쌓을 리가 없었다. 셋째 이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며 그 옛날 주인 아기와 같이 빠빠 마마 소리를 한다. 넷째 장차 판사로서 이름을 내는 데 부족할 아무런 흠도 없다. 그러자 라이차라는 갑자기 그 안 주인의 무서운 비난이 머리에 떠올랐다. 가난아기에게 이웃에 이웃에 있는 지나치게 위하는 것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웃고 소년이 학교에 갈 시기가 찾아왔다. 라이차라는 조그만 땅덩이를 팔아 켈커타로 갔다. 거기서 하인으로 극히 어려운 일을 하며 파일라를 학교에 보냈다. 그는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의 음식과 옷을 주기 위해서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자기는 겨우 한 주먹 바보로 연명을 해가면서 마음속으로는 늘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인 악이요. 그리운 주인 악이요. 네가 나를 몹시도 따라서 내 집을 다시 찾아왔구나. 내 다시는 너를 고생시키지 않으련다. 이렇게 하여 열두 해가 지나갔다. 소녀는 읽기도 쓰기도 모두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총명하고도 건강하고 또 잘생겼다. 그는 자기의 용모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머리를 빗는 데는 몹시 정성을 들였다. 또한 사치를 일삼으며 돈을 마구 썼다. 라이차란을 전혀 아버지라고 생각할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애정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정을 띄었지만 하인처럼 아들의 시중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파일라가 기숙하고 있는 기숙사 학생들은 라이차란의 촌뜨기 행동을 몹시 재미있어 하였다. 파일라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동무들의 놀림에 합세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마음속으로는 모두들 이 순진하고 마음착한 노인을 좋아하였고 또 파일라 역시 라이차란을 몹시 좋아하였다. 그러나 앞에 말한 바와 같이 파일라는 그를 일종의 아랫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서 좋아하였다. 라이차란이 점점 늙어감에 따라 고용주는 그의 무능함을 자꾸 트집잡았다. 그는 아들 때문에 자신은 굶주리고 있었다. 그래서 몸은 점점 쇄약해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물건을 잇기를 잘하고 정신은 아둔해지고 흐려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그에게서 힘센 일꾼의 노동력을 기대하는 까닭에 더는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다.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온 돈도 다 써버렸다. 3장 라이차라는 라이차라는 결심을 하였다. 하인노릇을 하던 일자리를 포기하고 파일라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시골집에서 할 일이 있다. 그러나 곧 돌아오마. 그는 곧 아누쿠리 치안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바라세트로 가보았다. 아누쿠리 부인은 여전히 슬픔으로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더 낳지 못하였다. 어느 날 아누쿠리 법정에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진 뒤에 뜰에서 쉬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동양하는 협작군한테서 엄청난 값으로 약초를 사고 있었다. 그 약초가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다. 그때 뜰에서 인삿말이 들려왔다. 아누쿠리는 누가 왔나 나가보았다. 라이차란이었다. 아누쿠리의 마음은 그 옛날 늙은 하인을 보자 이제는 누그러졌다. 그는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다시 와서 이를 보아달라고 제의하였다. 라이차란은 힘없이 미소를 띄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안주인 마님께 인사를 여쭈러 왔습니다. 아누쿠리 라이차란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니 안주인은 옛날 주인으로서 따뜻하게 맞아주지를 않았다. 라이차란은 눈치챘으나 양손을 마주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마님의 아기를 빼앗아간 것은 바드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아누쿠리의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뭐라고? 그 애가 그래 어디 있는가? 라이차란은 대답하였다.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모레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일요일이었다. 치안판사의 법정도 개정되지 않았다. 두 내외는 큰 기대를 하고 길을 내다보며 이른 아침부터 라이차란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10시가 되자 그는 파일라의 손을 이끌고 왔다. 아누쿠리의 부인은 채 무를 새도 없이 소년을 무릎에 앉히고 흥분으로 미칠 듯 하였다.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하며 소년을 어루만지는가 하면 또 머리에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갈망하고 타오르는 눈으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하였다. 소년은 얼굴도 잘난 데다 옷도 신사의 자식답게 잘 입고 있었다. 아누쿠리의 가슴은 갑자기 애정의 거센 물결로 넘쳤다. 그러나 역시 치안판사인 그는 라이차란에게 물었다. 라이차란은 대답하였다. 이런 일에 어떻게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만이 제가 댁의 아기를 훔친 줄을 알 것이지 세상 천지에 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누쿠리는 자기 아내가 열렬히 아이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자 증거를 찾아낸다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믿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 그리고 또 어디서 라이차란과 같은 늙은이가 이런 아이를 얻어올 수가 있겠는가? 왜 충실한 하인이 턱없이 자기를 속이겠는가? 그렇지만 라이차란 영감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는 엄중히 부언하였다. 나으리 저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라이차란은 목이 매는 소리로 손을 마주 잡고 말하였다. 저는 늙었습니다. 누가 저를 하인으로 써주겠습니까? 안주인이 입을 열었다. 머무르게 합시다. 우리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나는 용서 했어요. 그러나 치안판사로서 아누쿨의 양심은 그를 용서하려 들지 않았다. 안 돼요.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 하고 그는 말하였다. 라이차란은 땅에 엎드려 아누쿨의 발을 잡고 울부짖었다. 나으리 믿을 믿을 없소. 영감은 배신 행위를 하였소. 하고 그는 말하였다. 라이차란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했단 말이요? 하고 아누쿨이 물었다. 저의 발자 소관이지요. 하고 라이차란이 대답하였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아무도 이러한 말을 믿을 리가 없었다. 아누쿨은 완고한 기세를 꺾지 않았다. 파일라는 자기가 부요한 치안판사의 아들이요. 라이차란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자 이제까지 타고난 권리를 사기당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화가 났었다. 그러나 라이차란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고는 동정심이 솟아올라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청하였다. 아버지 그를 용서해주세요. 비록 우리와 같이 살게는 못할 망정 매달 약간의 생활비는 받도록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뒤로는 라이차라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옛날 주인 내외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는 나가서 이 세상 무수한 사람들 속에 섞여버렸다. 그 달이 다 가서 아누쿨은 그에게 약간의 돈을 보냈다. 그러나 돈은 되돌아왔다. 거기에는 라이차란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에게 큰 힘이 됩니다.